13.5 패치 본섭 적용 버프된 챔피언은 9명, 너프된 챔피언은 7명, 조정된 챔피언은 5명, 조정된 시스템은 다수가 존재합니다. 흠 그렇다면 고! 먼저 버프된 챔피언입니다. 버프된 첫번째 챔피언은 르블랑입니다. Q스킬로 적을 터치시 만화의 100%, 쿨타임 30%가 롤백됩니다. 그리고 Q표식이 미니언에게 추가 데미지를 부여하죠. 마지막으로 궁극기에서 Q스킬의 모방 역시 미니언 대상 추가 피해를 모방하게 됩니다. 버프된 두번째 챔피언은 케넨입니다. Q스킬의 쿨타임 감소, Q스킬의 AP 비율이 증가하고, W스킬에는 쇼크존이라는 새로운 효과가 생겨납니다. E스킬로 미니언에게 가하는 데미지가 상승합니다. 버프된 세번째 챔피언은 아트록스입니다. W스킬의 두날 증가, W스킬의 쿨타임 감소, 궁극기 시전 시 추가 공격력이 상승합니다. 버프된 네번째 챔피언은 트린다미아입니다. 먼저 성장 체력의 상승, 성장 공격력이 상승합니다. 버프된 다섯번째 챔피언은 럼블입니다. E스킬의 마법 저항력 감소 효과가 증가합니다. 버프된 여섯번째 챔피언은 피지입니다. W스킬의 마나 롤백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E스킬의 데미지가 증가, 마나 소모량이 감소합니다. 버프된 일곱번째 챔피언은 증크스입니다. 먼저 공격속도 성장률의 증가, W스킬의 두날 증가, 마나 소모량 감소, 궁극기의 몬스터 처형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버프된 여덟번째 챔피언은 사미라입니다. 패시브의 스택당 추가 이동속도가 다시 증가합니다. 버프된 아홉번째 챔피언은 키아나입니다. Q스킬의 데미지 증가, E스킬의 쿨타임이 감소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너프된 챔피언입니다. 너프된 첫번째 챔피언은 갱플랭크입니다. 패시브의 기본 데미지가 감소되고, 화약통의 충전 시간이 고정됩니다. 추가적으로 화약통의 보유 개수가 모든 유저들에게 표기가 됩니다. 너프된 두번째 챔피언은 트위치입니다. 먼저 E스킬의 스택당 AP 비율이 감소합니다. 너프된 세번째 챔피언은 람머스입니다. 성장공격력이 감소하고, Q스킬의 데미지가 감소합니다. 너프된 네번째 챔피언은 아우렐리온 솔입니다. 성장체력의 감소, 성장방어력의 감소, Q스킬에서 같은 적에게 뿜어내는 성운파의 AP 비율이 감소합니다. 너프된 다섯번째 챔피언은 케이틀린입니다. 먼저 기본 공격력의 감소, 기본 방어력이 감소됩니다. 너프된 여섯번째 챔피언은 자야입니다. 예고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E스킬의 데미지가 줄어들고, 쿨타임이 증가합니다. 너프된 일곱번째 챔피언은 요릭입니다. E스킬의 안개망량 추가 데미지가 감소합니다. 다음은 챔피언의 조정 내용입니다. 일단 조정된 첫번째 챔피언은 유미입니다. 이미 많이 언급된 대로 대규모 리워크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 자세한 부분은 단독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조정된 챔피언은 제드입니다. 기본 마법 자항력의 감소, E스킬의 쿨타임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조정된 챔피언은 판테온입니다. 기본 체력 재생 감소, 기본 공격 속도 비율 증가, Q스킬의 쿨타임 감소, Q스킬 만화 소모량 감소, Q스킬 시전 시간 감소, E스킬 쿨타임이 증가됩니다. 네번째로 조정된 챔피언은 애쉬입니다. Q스킬의 만화 소모량 감소, Q스킬의 지속시간 증가, W스킬의 데미지 감소, 궁극기의 쿨타임이 증가합니다. 다섯번째로 조정된 챔피언은 아즈리입니다. 유미만큼은 아니지만 기본 스텝부터 많은 것들이 변경됩니다. 특히 W스킬의 변경점이 인상깊고, 다음은 아이템 및 룸, 정글 시스템 등의 조정 내용입니다. 우주의 추진력, 대천사 아이템이 조정되고, 룸 부분에서는 승전보와 착취가 변경이 됩니다. 정글 부품 관련해서는 렌즈의 쿨타임이 대폭 증가하고, 정글 몬스터들이 주는 골드량이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드디어 확정된 13.5 패치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예고했던 것과 살짝 다른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서두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